뭐야? 큰일났음 뭐야? 음료는 내는, 바로 차는 안이나 언제 이제 내려가 강아지의 시간 어마어마한 느낌 시원하게 깨끗하게 자체 산을 강아지의 집 를 저는 4편을 구멍이 아이씨이 고춧가루 여러분 오늘 자점은 돌베가 김치볶음밥을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김치볶음밥을 하려고 해요 아 나와 모짜렐라 쎄에서 멸치고 오이 배불 모짜렐라 고추 두 분 고춧가루 용의 모짜렐라 다음은 고춧가루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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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추 계란 소금 소금 최악 청양고추 후추 과일 차에 부어 약간 근데 김치볶음 삶삼하게 했었고 한 번 당겨줄게 일부러 그랬거든? 야 밖에 날씨 너무 좋은데? 어때? 삶삼해? 밥이 근데 좀 약간 죽이더라 왜? 살짝? 뭐야 이거 진짜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냥 보이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 아 아 이따 헉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 어때요? 달걀 안먹는게 없네요 불법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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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아, 너 왜 거기 있어? 클로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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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의 앨범은 맥주의 바깥이 flat on the ground when you lower your legs down 아 저리 가? 아 저리 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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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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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오빠랑 하면 안돼? 졸라 힘들어 하나 둘 이렇게 하셔도 돼요 힘드시겠지만 힘이 오르지 않고 파이팅 에너지 멈추게 진짜 에너지랑 가봅시다 다리야 올라가봐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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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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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아 엄마 봐봐 구름아 아이고 부러거나 안봐요 после 사은지 동그룹 아이고 CK chut 야 어디있는지 안보이지? 헉 offs 엄마가 주둥이를 친거같은데 감사합니다. 구름 야, 구름 구름 저도 한 번 응? 여러분 저는 오늘도 출근해보겠습니다. 밖에 비가 온다고 해서 우산을 챙겼어요. 오늘은 위에 아바몰리 자켓이랑 안에는 검은색 틀렉스 이렇게 입었습니다. 저는 다녀올게요. 오, 오, 아파세. 여기가 너무 빠르게 찾았어. 잘구나 커피. 갈치 안 갈 거 같아. 오, 아파세. 상담아! 여기가 오, 아파세. 여기가 오, 아파세. 상담아! 여기 감성돔 참치. 여기 갑오징어 넣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이거 식당에서 요리가 나오는 거 알죠? 우리가 이거 서비스로 보고요.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엄청 많네요? 떡떡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성돔 처음 먹는데. 감성돔 진짜 맛있다니까. 맛있다. 이쪽으로 더 맛있어. 감성돈부터 먹어? 네. 맛있어? 진짜? 이거 감성돔 멋있다고 했잖아. 이거 감독만 멋있다고 했잖아. 아, 김만두 있네. 김마을 횟집하고 가자. 어? 김마을 횟집. 아, 왜 예전에 일자로 하던데? 껍데기도 되게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다. 맛있다. 네. 약간 한전방 한 간식 먹으려는 거야? 한전방 한 간식. 이거 먹자. 야, 광어도 너무 맛있어. 광어도 맛있어. 아, 맛있어.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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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기름진. 조량진 시장까지 왔어. 근데. 이걸만 하면. 이럴 때 플레이크도 해야지. 이게 약간 프로 먹방러 같다. 콩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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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보다 일단 가리비할때는 Likewise, 오늘은 에읠한 랫다 헤헤 이쁘다 랫다 김공개구름 잘해봤니 오래 비워도 많이 돌리잖아 김구름? 구름왕 암디 뜯 ona 이 길을 쉬우네 내 배기고래? 바람이 왜 저래? 뭐야? 왜 따라 나왔어? 클로이팅 어? 뭐야? 기분 좋인 거? 왜 이렇게 잘 들어가지? 가자! 가자! 여러분 저도 산책방에 오겠습니다. 완전 여름의 패션. 가자! 자빠진다, 야. 자빠진다, 야. 자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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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이 어디있어?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털어 귀여워 이리로와 빨리 광견이야? 야 김공개 이리로와 구름 문개 간식 줄까? 간식 먹을 거야 이리로와 딱 잡았어 김구름 기다려 너 이거 말려야 돼 고런 알겠지? 으악 티보들 잠만 먹기 을 타루 다진 오라오라 생크림 생크림 참깨를谷 파 여러분 저는 오늘 토요일이고 지금 집에 먹을 길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장을 좀 보러 가려고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코스트코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편하게 입었는데 이거는 뉴먼데인 린넨 셔츠예요. 저 약간 이런 셔츠 좀 시원해가지고 여름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약간 좀 비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셔츠 안에다가 이런 나시 같은 거 하나 입고 이렇게 걸쳐서 입는 거 좋아해요. 이런 나시 입을 때 막 속옷 같은 거 물어보신 분들도 많으셨는데 저는 이런 나시는 정말 편하려고 입는 거기 때문에 속옷을 안 입고 리플 패치만 붙여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입었고 아래는 그냥 위드윤 여름 슬랙스 입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작년 여름에도 진짜 자주 신었던 슬리퍼 샌들인데 제가 작년에 너무 많이 신어가지고 앞에가 다 까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디자인으로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 나가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녀올게요. 아 오징어 땅콩. 오징어 땅콩 6개 나 들었어? 오징어 땅콩 6개 나 들었어? 이거 한 번 찍어볼래? 오빠 스타일일지? 이거 한 번 찍어볼래? 오빠 스타일일지?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단단한 크기로 해피파크를 먹을 수 있는 이 마인드가 제게는 이 마인드 중에 이 마인드가 다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무거워 아우, 무거워. 귀여워. 다리 짰니? 응? 김봉기구름? 누가 발등할 틀에. 빨리 갖다 놔야지. 그릭 요거트가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이건 쿼클랜드 건데 맛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와이씨 아까 또 엄청 유명한 돈시몬 오렌지주스. 자, 이거를 부끄럽게... 아아아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 내 발목... 야, 김봉... 엄마가 이렇게 다쳤는데 중에서 스트레칭이나 하고 나쁜 놈... 아우! 그리고 그리고 엄청 기대중인 코스트코 제가 가기 전에 와인을 좀 공부하고 갔거든요. 와일못이지만 추천받은 쿰푸걸 그리고 이거는 프릭쇼 같은 회사의 뿌띠뿌띠 이렇게 가성비 괜찮다고 하는 와인 3병을 샀어요. 이거는 오늘은 이 프릭쇼라는 와인을 마실 거고 나 다음 거는 나머지는 다음번에 한 번 마셔볼게요. 그리고 베이킹 소다. 그리고 저희 집 벌써 후추를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후추도 쟁였습니다. 코스트코 가면은 자주 사왔던 맥주거든요. 웨팅어. 이게 원래 24개 들어있어서 가성비가 좋은 그릇 맥주인데 이제 12개들이로 바뀌었더라고요. 아쉽습니다. 근데 330캔이 딱 한 캔씩 마시기 좋은 사이즈여가지고 저는 500보다는 330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잔 전용 세트여가지고 이렇게 엄청 조그마한 맥주잔. 맥주잔? 이거 맥주잔이라고 볼 수가 있나? 여하튼 이런 웨팅어 잔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샀습니다. 잔이 많은데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으로 아까 코스트코에서 사왔던 등갈비 가지고 강정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요리 들어가기 앞서서 등갈비는 핏물을 먼저 빼줘야 돼가지고 이 양편에다가 물 받아놓고 핏물을 빼볼게요. 이거 봐봐. 절반? 절반? 표정이 아닌데? 이거 3만원이야 오빠 근데. 절반만 먹대. 이거 가격 말하니까 바로 절반만 먹대. 이거 근데 살 엄청 실하다. 오빠 미안. 세덩이야. 세 줄. 이렇게. 한 줄반. 한 줄반이 딱. 1,5kg 되려나? 이게 다야간데? 어? 그냥 먹어버렸으면. 뭐야? 왜 이거 이거밖에 없어? 싱거. 짠데? 맛있어? 응. 그냥 맛있어. 마지막으로 처음 이렇게 됐는데. 음. 야 나이 들었나봐. 나 시금치 진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야야야 저리 가라 좀. 죽어. 죽어. 별로 안 남는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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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하는게 답답해보여. 난 괜찮아. 조금 더 맛있어. 어떡해? 아직이야? 응. 어때? 아직이야? 어때? 어때? 맛있다. 응. 진짜 맛있는거 같아. 되게 묵직한대? 단양이 확실히 맛있는데 달진 않아 응 맛있다 따라 놓을거야? 뭐야? 잠시만요 좀 나는데 어쩔 수 없는 거겠지? 물기 완전 제거해야 돼 왜? 이 정도면 괜찮겠죠 오빠? 물기 와 우리 오늘 언제 먹냐? 하아 오빠 지금 내가 되게 감성에 젖었네? 맨날 갔어 맨날 갔어 넣고 190... 또 일단 40... 일단 20분 돌려야겠다 20분 돌려야겠다 이거 언제 사놨었지? 으어어어어어 으어얼어억 아... 이렇게 안 돼 놀아 야... 몰려 두개 아니 줄 알았어 저런게 야 그건 네 생각이야. 아니 떡을 풀려도 떡볶이 할 때도 원래 떡 넣어놓잖아. 무게는 게 아니네. 새우 근데 3종 했잖아. 파스타 먹고 싶다며. 파스타 면 쪼끔하네. 많이 하지 말자고. 오! 오빠. 이거 봐. 네. 오~! 안쪽엔 아마 잘 안 됐을 거 같아. 안쪽엔 아마 잘 안되었을 거 같아. 박호사 파스타 카드 됐어, 그렇게, 배고파? 갈아'm ㅋㅋ 헤헿 반죽이 굽는 고추리 너무 많은데요? 하지만 놓을 게 너무 많다 너무 피곤한데? 확실히 맛이 달라 한식! 어디 건방지게 해 같은 갈비부터 먹을 거예요 어때? 맛있다 아니 근데 떡 강정 맛나요? 그래서 등갈비 강정인데? 맛있다 맛있다 떡 부터 조진다 맛있어? 맛있다 응 맛있어 강정 강정 맛있는데? 맛있다 손으로 발라 먹어야 될 것 같아 정말 잘 해 먹네 정말 잘 해 먹네 쟤네도 뼈 발라먹고 맛있다 미미 그 어디 나오는 거야? 요리왕 귀롱 너 요리왕 귀롱 안 봤어? 봤지 응? 자막이 아니라 갑자기 귀롱 안 봤어? 갑자기 뒤로 이렇게 총알이 뿅뿅 가면서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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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확실히 달라 어 좀 맛있다 응 아까 아까 너무 너무 다 다 날라가 그치 너무 다 다 날라갔지 딱 좋은데 지금? 맛있다 잘 샀지? 응 시작 양맥 야 한잔 할래? 내일 대가래 깨지는 거 아니야? 거기 열어봐 어디를? 밥 없게? 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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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김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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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h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